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어김없이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날씨만큼, 날씨가 요즘 좀 포근해지고 있는데 날씨만큼 조금 포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런 장애도 나는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민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시장 분위기 짧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흐름이 이틀 전이었죠.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그 전에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긴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그 전날에 파울 발언 이후로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상승법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와 상관없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챗봇이 굉장히 핫하죠. 시장의 자본이 약간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챗봇에 관련된 주도주 형태에서 수급 쏠림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역시 주도적인 게 빅테크, 대형 기업들의 어떤 흐름성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느낌을 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챗봇이랑 관련된 부분이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제 더대서 교육, 인프라, 의료 쪽까지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는 게임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구글 쪽에서 중대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대 발표를 했는데 구글 쪽에서 번역 오류 같은 또 얘기가 나오고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접근은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로 인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일원성이 어제 올랐던 부분 조정이 나오니까요. 또 잠잠하게 뒤로 밀려나있던 순환 쪽에 관련된 리오프닝주 조용했었죠. 리오프닝주가 오늘 조금 반등이 조금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흐름 또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수급 이동, 그러니까 경기 소비 쪽에 관련된 부분은 IT 부품이나 반도체 쪽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는데 보아권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대용주가 좀 강했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이 또 연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3포인트, 위쪽으로 0.4%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800선까지 확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시장은 강세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조종은 일부 그냥 조종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상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두 분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진테크, 유진테크 2만 5천 원에 10% 2만 5천 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조금 됐습니다. 됐는데 어제 5%를 팔려고 그러나는데 안 팔려서 내려왔어요.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IT 부품이나 반도체 쪽은 아직 저는 죽기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반응은 조금 더 줄 것 같고요. 이쪽 상단에 대한 부분들 한 3만 원 정도에 걸어두신 것 같다, 그렇죠? 어제 2만 5천 원에 저런데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한 3만 원 위쪽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워낙 많이 빠졌었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 가는 거나 결국 시장 경기 회복이 오면 반도체도 안 좋다, 안 좋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최근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에서 다지고 조금 조금씩 시장의 얘기와 다르게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선행돼서 올라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3만 원 위쪽은 무난할 것 같으니까 한 3만 원 위쪽 올라오면 수익 실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엔트리온 헬스케어 네, 메스카우 비중은요? 네, 6만 5,500원에 60% 네 근데 제가 그걸 살 때 배당 전에 샀거든요, 올해 12월달에 배당 2% 주식 준다를 사가지고 한 7만 5,000원 보고 샀거든요. 네, 네 7만 5,000원 가겠지 하고 보고 샀는데 배당 받고 나서 엄청 떨어져서 안 올라가네요. 7만 5,000까지 갈까요, 앞으로? 네 뭐, 장기적, 좀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반등 여러 건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저는 7만 원까지 정도는 좀 갈 것 같아요. 7만 원? 네,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덜 올랐거든요. 최근 시장의 흐름성에 바이오는 소외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 약간 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드문드문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세트형 같은 경우 워낙 무거워요. 무겁고 시장에 개인들의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조금만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7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뭐 기다리지 좀 까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주가 변동성이 자꾸 생기면 점점 자꾸 멘탈적으로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올해 초에 연말에 있었던 배당락 이후에 시장이 빠졌던 부분에서 내려간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 안정세 찾고 있으니까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7만 원 정도에 오면은 조금 목표치를 낮추세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한 7만 원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올까요? 네, 올해 안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올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조비요? 조비요? 네, 25,000원에 10%요. 25,000원에 10%요? 네, 1년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나 매수과까지 올 수 있을는지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하고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네.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에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2만 원대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는 팔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씩 반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약간 소유성이고 약간 테마성. 사료나 이쪽 관련된 부분이 비료 쪽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 조금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쪽이 테마가 순환돌다가 한번 나올 수 있을 텐데 재료가 언제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는 그냥 시간탈을 가다가 이슈가 되면 갑자기 튀어오르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약간 테마성이에요.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네. 그런 약간 테마성으로 관련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면 한 번씩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홀딩은 하되 시간적인 부분은 언제 튀어오를지 제가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바닥은 좀 다진 것 같고요. 작년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회복성이 좀 좋았기 때문에 작년 2022년도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돈보다 부채로 빚을 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시세가 나오면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만 원 위쪽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제가 지금은 현재 흐름에서는 의견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평이 좀 수렴되면서 오는 구간이라 한 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이 싸지면 하시고 현재 자리 가격이 싸진다는 게 한 15,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더 사도 되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조정을 더 거치고 갈 거니까 시간은 좀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가격 때는 2만 원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2만 원 때는 그냥 매수하고 나와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때 좀 홀딩하고 계셔보세요. 제가 봤을 때 2만 1천 원 정도 왔었을 때 조금 약간 저항은 봤지만 그까지 올라온다는 건 뭔가 이슈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슈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2만 1천 원에서 그때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만 1천 원까지 가고 그때 우리의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1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제넥신. 제넥신. 제넥신이요? 네. 매수과 후 기준은요? 4만 6천 7백 원의 15%. 4만 6천 7백 원이요? 네. 이거 더 사셨어요? 예전에 추가 매수는 했죠. 했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흐름인데 참 어렵네요. 추가 매수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코로나 때 이슈 받았던 것만큼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힘들어 보여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연구 개발하는 쪽에 대한 이슈가 좋아도요. 이제 뭐 기술특례나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바이오 하면은 기대감을 했다가 이게 한번 잠겨버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좀 느끼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는 저는 개인 투자 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봤을 때 거기 제약사 약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기업들 쪽으로 보는 게 좋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계속 개발이나 연구 개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최근에 수급 들어온 게 좀 있어서요. 아마 반대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매기가 한번 돌긴 할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바이오가 좀 안 움직이고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에서 분명히 한 번쯤 움직일 것 같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일단 저는 한 2만 2천 원까지 올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참 들이기가 어려워요. 비중이 더 늘어났는데 이 바이오가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또 개별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 종목이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꾸 신경 쓰고 가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를 한 2만 2천 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면 조금씩 분할 매도성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의 비중 15%니까요. 다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울 거는 지우고 새로운 데 투자로 가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만 2천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검정지수 20% 10만 6천 원이에요. 10만 6천 원이요? 한 2년 됐어요. 이것도 멀다. 엄청 머네요, 올라갈 길이. 20%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가격이 좀 싸졌잖아요. 내가 사는 가위보다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추가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망할 기업도 아니고 워낙 금융권 쪽 관련된 부분이니까 증권사 쪽이나 금융권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따온, 내가 사는 가위보다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빠졌다가 지금 회복을 약간씩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비중을 더 늘리고도 주가의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을 더 늘릴 여건은 되시나요? 아니, 동목을 열 몇 동목이 있어갖고 그게 다 묵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올라올까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제 강연에 한번 오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하면 꼭 오세요.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에 한번 오시면 방법들을 좀 얘기 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요. 지금 상담 시간이라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기업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열 몇 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요.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조금씩 분명히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적은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현금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저는 손절할 필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홀딩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디아토론 9,200원에 20%입니다. 9,200원에? 20%요. 20%요? 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비아토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 잘 알겠습니다. 느리지만 저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조금 더 드릴 수 있는데 비아토론 디스플레이 쪽 괜찮아요. 특히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반등 나올 때 됐거든요. 그런데 얘가 거래가 진짜 적어요. 거래가 호가창 매수하실 때 보면 거래가 적으시죠? 적었었죠, 그렇죠? 네, 거래가 적은데 흐름은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단계고 저는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 흐름이 조금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메타버스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 지금 플랫폼이나 솔루션 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 다음은 반도체나 하드웨어적인 장비나 우리가 쓰는 부품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갈 거예요. 특히나 그쪽이 또 경기 회복에 초점 맞춰진 소비재 쪽에서 수혜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이건 조금 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약수위권인데 좀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은데 좀 더 가져가세요. 만 원 위쪽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만 원 수준에서 한번 이루고 정리하는 게 없겠습니까? 저는 만 원대에 가면 만 원대보다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할 것 같고요. 한 1만 500원, 1만 1천 원 사이 정도 이런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민 없이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는 1만 원에서 1만 1천 원 사이 정도 이 안에서는 분할성으로 매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생활하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네. H1만도 5만 3천 원에 17%입니다. 5만 3천 원에 17%요? 네네. 17%. 17%요?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도 돼요. 저는 이런 대응주 할 때 적금식으로 투자하라는 거를 많이 의견 드리거든요. 요즘 최근에 좀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만의 얘기들이면 적금식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별로 조금, 이게 한 번에 많이 사놓으면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어려운 게 대응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사놨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또 많은 돈을 한 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계속 모아가면요. 시장이 빠져도 내 단가도 계속 같이 내려가고 결국은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더 늘리지 않고요. 자동차 쪽 저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도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자율주행 테마도 한 번 변동성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 챗봇만 나오겠어요. 자율주행도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저는 자율주행 쪽이나 자동차 쪽 아직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가져가세요.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사는 건 안 된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까지 나갈까요? 이번에 박스 상단까지 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요. 5만 5천 원 위로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언제쯤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5만 5천 원 부분까지는 결국 올해 한 번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천천히 올해 상반기는 천천히 조금 아래쪽에서 시장이 조정 줄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단가를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5만 5천 원 가격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GA 솔루션즈요. SGA 솔루션즈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1,600원에 10%요. 1,600원에 10%? 네. 아,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저기 뭐냐,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해도 될까 해서요.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주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 급등이 쭉 튀어오르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안 쪽 이슈도 조금 챗붓이 너무 핫해서 보안 쪽이 약간 소외된 느낌은 있는데 보안 쪽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테마 순환에서 좀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 저는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번에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안 팔면 또 묶이는 거야. 그걸 잘 명심해야 돼요. 얘는 올랐다가 빠른 시간에 그냥 거래가 많지 않게 순간적으로 막 올랐다 떨어져 버려요. 얘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언제 본 사이도 없이 쭉 올라왔던 시간.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순식간에 그냥 훅거리고 내려오니까 내가 언제 틈도 없어. 잠깐 뒤돌려서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돌아서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와 버리는 그런 때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올라간지도 모르게 보고 어느... 아니요, 조금 지났다 이렇게 하면 언제 왔다 간지도 모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갑자기 시작해서 그냥 쭉 계속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일단은 저는 한 번 더... 이 기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꼭 명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작은 기업이고 원래 보안주가 좀 작거든요. 소용주거든요. 한 번 주면 저는 한 1,400원대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0원대 정도까지 급등성으로 또 그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비중은 한 1,400원대 아래쪽으로 맞춰놓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가지고 1,400원대로 맞춰놓고 매도하시면 되겠죠. 거기다 걸어놓을까요? 그렇죠. 1,400원대로? 한 1,300원대 정도 맞춰놓고요. 거기서 걸어놓고 바로 매도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기 뭐냐, 추가 매수 사지 말고 좀 더 있다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세요. 그냥 갑자기 10% 갖고 있다가 10% 덜렁 사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면 내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많은 개인 출입분들이 그냥 막 사요. 그런데 내 단가를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조금씩 사도 되는데 굳이 뭐가 급해서 그냥 한 번에 사놓고 그냥 훅 봐요. 그냥 얼마 떨어졌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한 10주 사면 얼마 떨어지지? 100주 사면 얼마 떨어지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도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순식간에 한 번 사놓고 얼마 떨어졌나 확인하고 그냥 또 기다려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씩 사면서 평균 단가 떨어지는 거 맞춰가면서 사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요. 네, 이거 20% 16,360원에 지난번에 수익 보고도 또 샀는데 이번에 또 계속 내려가네요. 2월 1일에 샀는데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얼만큼 목표가가 얼만큼 가는 건지. 목표가 맞추고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어요. 저 재벌 돼가지고 저기 가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다 이 목표가라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이거는 제가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거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매도 하라고요?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재료는 좋고 이슈도 좋고 다 했는데 그런 게 많이 반영됐거든요. 이슈가 많이 반영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거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좋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쪽 관련된 부분이나 내용 쪽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벌긴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지금 더 떨어질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떨어지고 오를 건지를 모르고 내가 운이 좋아서 수익이 한 번 났죠. 그렇죠? 수익이 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수익 준 게 또 시장에서 계속 또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거 오를 것 같아서 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또 올랐어요. 그래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매수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냥 사놓고 수익이 나길 바라고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운이 좋게 수익이 났다 하는데 수익이 났는데 떨어지고 수익이 났는데 또 다시 접근하는데 내가 처음 샀던 것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 사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요. 나중에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 가서 똑같이 그 습관처럼 계속 그런 투자를 하시다가 벌었던 거 나중에 다 잃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의 달콤함은 있지만 길게 갈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요. 이거는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지금 자리 매도하시고 다시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사더라도 처음 샀던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대나 저기 좀 아래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보다 더 싼 때 왔었을 때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서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리 매도 의견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강연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죠? 저도 이번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한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이번에 지방으로 청주로 갑니다. 청주, 충북, 청주 쪽에서 열리고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열리니까요. 오시면 아까 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넌지시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내가 손실이 크다. 혹은 내가 종목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매수관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수관점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마이너스나 있는 것들 내 계좌의 종목들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겨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제가 온라인하고는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면밀히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번 강연을 그 중심으로 해서 해결책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 강연회, 지방, 그리고 경기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몇 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웅이네요. 매수가 2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이 10%다. 홀딩이고요.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고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이런 기업들은 좀 호흡을 들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길게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호흡을 조금 길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바이오 쪽도 얘기 드렸었고 대웅제약 쪽에 대한 내용성도 나쁜 내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항은 한 2만 4천 원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부근으로 가격을 좀 낮춰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한 10%의 여력이 되신다라면 조금 비중을 좀 추가 매수해서 가격 단가를 좀 낮춰놓고요. 시기는 2월 중순 이후로 조금 넘어가서요. 한 2월 말쯤부터 해서 3월부터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 가능하고 단가 좀 낮추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에 사례가 좀 걸려가지고요. 계속 기침이 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넷마블 매수가가 13만 7천 원이고 비중이 11%다. 굉장히 높네요. 이거 좀 먼 길인데 올해 참 반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싸면 늘리고 좀 이것도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안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넷마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건 넷마블이 회복해야 될 길이 너무 크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올해 작년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이 수급은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호 개방이라는 재료는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향후 게임 쪽에 대한 변화 시그널도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저는 재료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을 두는 게 맞고요. 비중이 11%인데 내가 여권이 좀 된다라고 하면 올해 정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투자를 짧게 보셔서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셔야지 답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낮은 가격 5만원 선 안쪽으로 떨어지는 5만원대 5만원이 아니고요. 5만원대 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씩 모아서 비중을 보면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단가를 확인하면서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만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정말 제가 뭐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이런 건 다 거짓말밖에 안 되겠죠. 그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두 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간다면 두 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올해 1분기 지나서요. 2분기 쪽 진입될 때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셔가지고 조금 단가를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8만원대 7만원까지 낮춰야 향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혹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넷마블은 상승 여력은 더 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되 지금 자리는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수급이 있어서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3, 4월달쯤에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전화를 하세요. 그때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cj대한통운이네요. cj대한통운 매수가 9만7천5백원이고요. 비중이 5%네요. 이건 팔리우는 없잖아요. 저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들고 계셨다가요. 10만 천원대 시간 걸려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형주는 그만큼 시세작용이 느립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이나 아니면 소형주 테마를 조금 순환해야 되는 장세다 보니까 좀 소외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시세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10만 천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깐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상승 기다리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라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꺾여준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옵트론택. 옵트론택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000 얼마요? 8,280원. 비중은요? 10%요? 10%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앞으로도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추가 매수는 매터님. 아니요. 저는 이거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조금 썼다. 기업이죠. 이 기업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 급등은 나올 수 있겠죠. 시세 나오고 급등 나오는 건 맞는데 저랑 실적으로 추세적으로 너무 다운 사이클을 가고 있고요.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부분을 가져가도 이거는 진짜 매일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면 쉽게 추가 매수 의견 또 드리고 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얘기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추가 매수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에는 이 기업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요. 이건 반응성이 좀 있긴 할 텐데 한 5천 원, 6천 원대 정도 오면 비중 줄이시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여요. 5천 원에서 6천 원 가요? 네. 저는 한 6천 원 정도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든 갑자기 테마나 회사의 어떤 뉴스를 이슈로 만들어서 이런 소용주들은 카메라 쪽이나 뭘 엮어가지고 시세를 만들어요. 또 테마성으로. 그럴 때 올라와주면 비중 줄이시면서 5천 원 이쪽 넘어갈 때는 이제 내가 비중 줄여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닷건에서 8천 원 간다는 거는 거의 100% 이상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위에서 내가 있는 내 매수값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상승률이 있었냐를 고려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정도 오면 신중히 판단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100% 비중 같으면 이렇게 의견 안 드리지만 10%는 내가 좀 손해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중이니까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어느 종목 받을까요? 현대 모비스 네, 메스코 비중 21만 3천 9백 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자동차주하고 같이 보아도 되나요? 자동차주는 움직이는데 이게 잘 머뭇거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같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현대 모비스는 지금 메스코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움직여서. 이거는 정리하고 현대차, 기아차 어차피 움직이는 흐름성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저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중에 보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동차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현대차, 현대 모비스 어차피 계열이고 현대 자동차가 움직일 때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쪽보다는 현대차에 차에 들어간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차체 부품 같은 경우는 현대 위하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나 안에 들어간 시스템적인 부분들 디지털적인 부분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니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높을 것 같아서 현대 모비스는 정리하고 현대 기아차에 집중하면 거기에 내가 자동차 섹터는 현대 기아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기아, 현대차는 다 처분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것도요. 왜 놔두신지 모르겠는데 매수값 때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리 같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현대 기아가 내가 수익 실현하고 정리를 했는데 같은 자동차에 현대 모비스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같이 정리하고요. 다음에도 현대 쪽이나 기아 등 자동차 하나만 섹터 하나 보고요. 또 그 다른 비중은 다른 섹터에 흐름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포트에 같은 섹터를 여러 개 가져가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모비스도 현금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LBL 발료요. 25%에 아니, 25,000원에 10%예요. 25,000원에 10%요? 네네. 음... 꽤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네. 좀 더 기다리죠.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ABL 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다리시면 수익 한번 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요. 25,000원 이쪽으로 넘어가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한 27,000원, 8,000원 이렇게까지도 저는 시간적인 부분만 좀 두면 갈 것 같고 상승할 것 같거든요. 얘는 이건 홀딩하시고 좀 들고 가보세요. 제가 바이오에 상당히 비관적인데 이 기업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요. 네. 이거 추가로 매수 좀 해도 될까요? 부담 안 들기에 한 5% 정도 담아두고 좀 길게 조금 끌고 가셔야 되는데 괜찮겠죠. 그렇죠? 한 5% 정도 더 사시고요. 네.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홀딩하시고 조금 더 사시고 홀딩하셔가지고 한 2만 5,000원 위쪽 가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것도 차트적인 부분 또 이번 바닷건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좀 행보하다가 상승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내려가도 또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한 2만 7,000원대 정도 오면 거기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한 얼마쯤 올해 안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족집게처럼 가격을 얘기 드리니까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저도 경험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이런 가격이 움직이는 데 라인을 보고 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 또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박스권이 길었고 박스권 이쪽 상단에 대한 터치가 길었고 제가 이런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데까지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돌파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해온 경험상은요. 2만 7,000원까지 넘어갈 것 같고 올해 안으로 제 경험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오르면 수익 꼭 실현하세요. 계속 들고 있지 마세요. 네, 네. 잘 되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메타버스 한 번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오면요. 한 번은 제가 메타버스는 이 챗봇하고 떠나서 메타버스도 아직 재료가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 번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수익보다는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한 번은 더 오를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장이 조종이 나오면 또 괜히 또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번 올라오면 저는 3만 원이나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본전에 팔고 난 뒤에 더 가더라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 매수가만 올라와서 그렇죠. 팔아야 될 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누가 네가 매수가 팔고 나니까 맨날 매수가 판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 팔아야 될 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수가 오면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메타버스는 이슈가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네, 매수가 부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운 김에 우리 메타버스 아까 자이언트 스텝 잠깐 한번 체크해 보면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내시구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린 적도 있었고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과거에 큰 하락을 보여주고 난 뒤에요. 이전에 차트가 약간 좀 잘려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 큰 하락을 보여주고 난 뒤에 내려오고 난 이후로 이 바닷권에 대한 부분들을 6월달 시세, 9월달에 빠졌던 흐름을 두 번 다지고 지금은 저점을 오래 낮추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죠. 이런 구간이 과거의 어떤 흐름에서 긴 행보의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래도 이때 과거에 5, 6월달 정도 되는데요. 이때 5, 6월달의 흐름성에서 수급을 만들어 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의미 있는 방향성 전환의 자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자리가 세력이 포인트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 저항때 만들어 놓고 밑에 매집하고 올리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다가 그게 한 두 번, 세 번쯤 되면 지금이 딱 세 번째 돌아오는 위치거든요. 이런 때에서는 조종을 주더라도 한 번 강한 시세를 주고 차익 실현성이 나오니까요. 그런 반등성에 제 경험서로 봤었을 때 3만 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받는 겁니다. 자, 한 번 해석을 조금 더 해봤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들 관련주주 가지신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MP라든지 이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돼 있는 것들 반등 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에 더 시세가 나올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아, 이제 출발이구나. 아니고 매도 타이밍이구나 생각하시고 정리하는 쪽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테마 순환매에서 순환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올해 밑에서 결국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분할로 모아가시면 올 하반기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응주도 좋습니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항상 분할매 수익을 많이 드리죠. 그런 쪽으로 대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짬 날 때 좀 길게 얘기했네요. 빨리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LG 생활건강 생활건강이요? 네, 69만 6천원. 69만 6천원이요? 네, 네. 오늘 샀어요? 아니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됐어요. 오늘... 네, 그래서... 네, 좀 더 가지고 계속 가고 싶어서 요즘 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한번 멘토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무서운데 왜 가져가요? 무서운데 3% 정도면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사면 되는 거니까. 3% 정도는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이거는 앞서 LG 생활건강이 떨어진 거는 실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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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신 게 개인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개인들이 막 달려드는 장세가 있었어요. 시장이 좀 있어. 그렇게 되면 갑자기 뭔가 호재가 나오다가 뭔가 시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날 때 반도체나 다른 쪽이 좀 조용하면 리오프닝이 또 슬쩍 올라오고 하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3% 정도는 가져가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려오면 또 3% 정도 더 살 수 있는 가격대가 한 6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가격 차를 좀 두세요.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홀딩 가능하고요. 좀 멀리 본다면 한 83만 원대 정도까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위, 아래쪽 드렸으니까 여기가 향후 LG생활건강이 위로 더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박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약간 중심보다 낮은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3% 정도는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도 한번 설정 드릴게요. 한 84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져가보세요. 이런 경험도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잘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사마 콘덴서 4만 5천 원 30%요. 4만 5천 원 30%요? 네. 오래 기다리신 지가 정말 오래됐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작년 7, 8월 달에 사신 거네. 그렇죠? 네. 왔는데 좀 더 홀딩 하시죠? 아, 그래요? 수익도 좀 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저기... IT 부품? 네. 네, IT 부품. IT 부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삼성전기 기억하시고요. 네. 삼성전기 쪽 흐름이 좋으면 얘도 같이 좀 움직이고요. LG 그룹사들 또 움직임, 또 LG전자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런 쪽에 IT 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면 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MNCC 뭐 오팅이 좋다 안 좋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IT 부품, MNCC, LG전자, 뭐 이노텍 이런 쪽에 이슈가 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상 또 괜찮아서요. 저는 이거는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연기금 또 최근에 좀 샀었거든요. 지속적인 흐름에서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 한 5만 원 선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될까요? 지금 30%나 가지고 계신데 또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너무 많잖아. 아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상 심리인데 오래 기다렸는데 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남은 현금을 지금 얘도 바닥에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쪽 지금 내가 IT를 보고 있는데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 다른 종목을 보고 거기서부터 사서 조금 오르는 걸 수익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는 사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래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조금씩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거는 파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호령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뭐 우려도 되죠. 올라오는데 더 오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자꾸 신경 쓰이고 내 종목은 아직 덜 올라왔고 난 아직 종목이 많은데 이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입니다. 충북 청주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열리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한번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